어머 제목 보세요. 아내가 고르면 남편이 쓱 아하 안진영 기자님 이거 부창 보수 짠짜다다짠짜다 이거 뭐 그런 얘기군요 아싸 이게 제목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쓱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쓱입니다. 지난 9월부터 충북 음성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는데 매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무언가 좀 석연치 않죠.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최저가라도 찾는 것일까요? 가격 비교를 하는 듯 휴대전화도 펼쳐서 보면서 번갈아 보면서 물건을 계속 가방에 담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렇게 한 남성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 두 사람 매장 구석으로 함께 가더니 저렇게 재빨리 가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입니다. 지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나타난 이 남성 이번에는 진열대 뒤에서 물건을 옮겨 담고요. 근처 또 다른 매장에서도 이 같은 행각이 또다시 포착이 됐습니다. 어딘가 수상한 이 남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뭐 이게 모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저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고른다면 아 이거 무거워. 좀 자기가 들어. 가방에 전달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있다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이 이렇게 물건을 담아주면요. 이 남성이 쓱 갖고 먼저 나갔던 겁니다.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화단에 이 물건을 숨겨놓는 그런 수법을 또 썼다고 해요. 세상에. 한마디로 훔친 거죠 다. 훔친 물건을 담고 남성이 먼저 나가고 갖고 나가고 이랬던 거예요. 간독커다. 간독커 진짜네. 그러니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요. 게다가 시간대도 일부러 점심 시간대를 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대를 노리기도 했고요. 가져간 물품들은 생필품들이 꽤 많았는데 화장품이나 슬리퍼, 스타킹, 그리고 먹는 거, 견과류 같은 것도 가져가고요. 비타민까지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실제 생활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물건들에는 도난 방지 태그가 없었다고 해요. 그걸 또 노린 걸로 보입니다. 아니, 생필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개개, 낱개로 치면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치면 지금 보세요. 개수를 이거 티끌 모아 태산으로 이거 합히고 이거 합하면 지금 엄청난 액수에 그걸 금품 훔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50대인데요. 50대 사실혼 관계 부분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인 거예요. 한두 차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 9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아홉 차례에 걸쳐서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사실은 이제 매장 측이 이상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고 같은 걸 관리해 보면 비고 비고 이러니까 뭔가 훔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잠복을 한 거예요, 저기서. 잠복을 하다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지난 금요일에 저들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대략적인 피해 금액이요. 무려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아마 이제 경찰이 체포하고 그 집에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찬장 같은 데 진열대에다가 그동안 훔친 거 어딨어요? 네, 사실은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사실 저희 암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놨다면 만약 그걸 지금 경찰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9번이나 저 짓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요. 기가 잘 노리지만요. 저 사람들이 50대, 사실혼 관계는 뭐든 그거는 알아서, 댁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50대인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팔팔한 날짜리 뭐하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침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행각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건데 생활비를 좀 아껴볼 요량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 두 남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도도 아니죠. 상습 절도에다가 두 명이 같이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특수 절도입니다. 상습 특수 절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이고 혹시 여제는 더 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다른 경위는 무엇인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저 사람들, 저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이른바 시천말 거짓불헝일 수 있어요. 보세요. 코로나 119 탓에 수억 원의 빚을 졌다면 그러면 그때는 대체 무슨 사업을 했든지 돈이 많았든지 그걸 도대체 알 길은 없지만 그러면 그때 코로나 탓에, 코로나 탓을 하려면 그래서 빚을 졌다면 야, 이제는 코로나로 지나갔고 뭔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사실혼 관계는 의기투합을 해야지. 어, 내가 이거 고를게. 너는 쓱 담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진술을 하는데 자영업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사업 내지는 자영업으로 출발한 사업이 이렇게 빚을 쥐게 되자. 이런 생각을 버렸다는 건데요. 자영업을 했다면 동업자 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기가 그것을 한 사람인데 남의 사업, 남의 자영업에 지금 이렇게 절도를 해서 패턴을 한다. 이건 동업자 의식도 없을 뿐더러 최소한의 상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진짜 진술이 사실일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19 탓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코로나 19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19, 그러면 코로나 19에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큰 고통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저렇게 나쁜 맘 먹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의 따끔한 처벌. 밖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